Y-Raze Y-Raze는 등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동작 시 근육에 자극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동작 시 하체가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동작 내내 복부의 긴장은 유지하세요. 저희 아까는 힙 쪽을 운동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상체를 해볼 텐데 양손을 뻗어주실 거예요. 양손을 뻗어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다리는 똑같이 골반 홀리로 벌려주시고 고개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상체를 들어 올릴 거여서 같이 고개를 올려주시면 돼요. 양손과 동일하게 올려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호흡은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들어 올릴 거예요. 호흡 한번 마시고 이 때 이제 등 후면부에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 올리면 다리도 뜰 수도 있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등에 좀 더 자극을 느낀다는 정도?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그 다음 내려갈 때도 힘을 유지하면서 갈게요. 네, 이제 일어날게요. 아까처럼 엎드려주시고 Y레이즈는 많이 해보셔서 잘 할 거 같거든요. 해볼게요. 오, 좋아요. 네, 다운 한 번 더 호흡 내쉬고 다운 자, 기립근에 힘 들어올게 한 번 더 업 여기서 버텨볼까요? 힘 들어오나요? 조금 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운 마지막 업 여기서 버텨볼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힘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고개는 살짝 45도 네, 여기서 다운 해볼게요. 좋아요. 네, 아까보다 좋아졌다. 고개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너너로 소흡 소흡 한 번 마시고 호흡 하나 둘 그리기 한 번 더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둘 셋 넷 어 여섯 어 여섯 어 일곱 어 여덟 어 아홉 마지막 열 번 아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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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